지난 경기의 활약상을 기준으로 장소연, 해설위원이 선정한 여자부 베스트 7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윙 스파이커,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 GS 칼텍스의 유서연 선수고요. 미들 블록커, 현대건설의 양효진과 정지은. 아퍼지 스파이커는 KGC 인삼공사, 발렌티나 듀프, 세터 KGC 인삼공사의 하효림, 리베로 역시 KGC 인삼공사 우지영 선수고요. 지난 한 주간의 감독, 챔피언 감독, GS 칼텍스 차상현 감독입니다. MVP 누군가요? 이번 주 MVP는 양효진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이번 주에 두 경기가 있었는데 흥국전에서 14득점, 공격 성공률이 무려 85.7%였고요. 두 번째 도롱사전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유서 선수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했고요. 특히 이날 경기에서 여자부 최초 6000득점을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0득점 기록만으로도 MVP를 받기를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양효진 선수가 이번 시즌 주간 배구 베스트 7, 그것도 MVP에 처음으로 지금 올라오게 됐는데 그동안 양효진 선수가 11년 연속 지켜온 최고의 자리, 블록킹의 퀸. 블록 퀸의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내려오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1라운드에 블록킹이 세트당 성공률이 0.36개였거든요. 그러면서 블록킹 순위에 10위권 안에 양효진 선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어색했었는데 시즌을 거듭하면서 블록킹 성공률을 계속 높여가고요. 그러면서 5라운드, 6라운드의 블록킹 평균이 0.73까지 올라가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때는 블록킹 5위 안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양효진 선수가 물론 블록킹에서는 이번 시즌에는 다소 그전에는 11년 연속 양효진 선수가 1위 자리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양효진 선수가 글쎄요, 원년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센터 공격수인데 이 6천 득점에 달성을 했다는 것은 이 기록만으로도 양효진 선수가 센터에서는 최고의 공격수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현역 미들 블록커 가운데에서는 최고의 선수가 다름 아닌 양효진 선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모두 공감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 여자분은 정규리그 막바지 한 주간에 접어들수록 그동안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선수들도 중용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 주 주간 배구의 여자부 베스트 세븐은 좀 새로운 멤버들로 꾸려졌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GS 칼테스 같은 경우에는 본 멤버를 다 빼고요. 그러니까 유소연 선수, 문지연 선수가 쌍포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유소연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본인의 한 경기 최다 득점, 28 득점을 했고요. 또한 베스트 세븐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후반부에 고희정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서브 부분에서 고희정 선수가 2위에 본인의 이름을 또 올렸고요. 또 후반부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최정민 선수가 또 선발 출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정민이라는 본인의 존재의 그 이름을 좀 알리게 했고 또 KGC 인상공사 이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인 선수의 어떤 패기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그런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봤던 그런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번 도드람 2020, 2021 V리그 여자부 정규리그의 챔피언 GS 칼텍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규리그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보는 V리그라고 볼 수 있는 이 컵 대회 아시잖아요. 컵 대회 때부터 심상치 않은 행보를 걷던 팀이 워렀 GS 칼텍스였는데 무려 12년 만에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 GS 칼텍스 하면 이번 시즌에 계속 팀옥 맛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팀옥이 원팀으로서 딱 이루어지면서 주전 선수, 백업 선수 할 거 없이 모두가 하나로 좀 똘똘 뭉쳤고요. 특히나 GS 칼텍스가 이번 시즌 정규리그를 12년 만에 우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팀옥인데 또 GS 칼텍스가 이번 시즌에는 부상 선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백업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잘 메워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즌에 오면서 굉장히 또 뒷받침되는 그런 어떤 힘이었고요. 또한 러츠 선수가 두 시즌을 했었잖아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매 경기당 29주점. 그래서 꾸준히 그런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주면서 후반부 시즌 후반부에는 러츠 선수의 디그 실력도 상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경기 승리의 의지도 많이 보였고요. 또 GS 칼텍스 하면 삼각편대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는 팀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도 발휘하면서 12년 만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죠. 최찬수 기원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GS 칼텍스 이번 시즌의 흐름을 보시면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강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역시 배구는 팀워크의 경기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여자분인 것 같아요. 흥북생님이 좀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팀워크가 와야 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 틈을 GS 칼텍스가 탕탄한 팀워크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차상현 감독은 이 웜옵존에 있는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GS 칼텍스 킥스를 원팀으로 만들기에는 수장, 최고의 수장인 차상현 감독이 있었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굉장히 또 백업 선수들을 준비를 잘 시켰고요. 또 이 백업 선수들이 들어갈 때마다 본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좀 발휘해 줬습니다. 강서희 선수의 부상이 있었을 때 유서연 선수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또 메워주고요. 또 센터진의 어떤 그런 부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문명화 선수, 문지윤 선수가 들어가면서 또 그 자리를 메워주고요. 이런 힘들이 GS 칼텍스가 정규리그 우승하는데 큰 뒷받침이 됐고 또 그런 어떤 실전 경험을 계속하다 보니까 문지윤 선수라든지 문명화 선수가 후반부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GS 칼텍스는 챔피언답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챔피언 결정전을 준비하게 된 반면에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흥국생명, 3위 IBK 기업은행. 두 팀 간의 다가오는 플레이오프는 3전 2선 승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일단 가장 양 팀 선수들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부상, 라자레버 선수가 허리 통증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도 김연경 선수가 후반부에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체력 회복이 얼마나 또 됐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늘 시즌 전부터 맞춰왔던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갑작스럽게 어떤 팀의 구성에 그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김다솔 세터가 얼만큼 자신감 있게 팀을 이끌어나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흥국생명 리시브도 잘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가 5전 3선 승제일 수도 있고 3전 2선 승제일 수도 있는데 3전 2선 승제의 플레이오프 1차전 첫 관문, 첫 단추를 누가 잘 꿰느냐가 이 시리즈 끝에 향방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플레이오프라는 이 단기전이 주는 긴장감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감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한 긴장이 들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할 때 또 경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년 때, 원년 프로 원년부터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한 팀이 100% 챔프전을 진출합니다. 그렇군요.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전이 기선 제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플레이오프 전부터 간중이 지금 10%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차전이 또 흥국생명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또 홈의 그런 어떤 좋은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